매트가 그냥 꼬리 꼿꼿다 머리까지 거의 다 덮여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색깔이 있으면은 한 그룹 정도는 키우고 싶은데 한 그룹 정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일 거에요? 죽인다고? 킬러야? 일리 아잔틱 오 얘는 팬텀 일리 그런 진짜 꼽혔네 우와 얼굴 좀 봐주세요 얼굴까지 이렇게 풀려서 덮이는거 힘듣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봐 용성이 형 이게 유튜브야 하지 말라고 민망하다 3천만원짜리 각오일입니다 오글거리는데 나보고 레코 주인장 한번 찍어줘 오글거린답니다 이게 이번에 순놈으로 들어온 각오일인데 2만불 넘었나? 2만불 넘으니 3천만원 되겠죠 한국 들어온 각오일 중에 가장 고가 레드가 그냥 꼬리를 꼬리도 끝까지 거의 다 덮어서 대단합니다 진짜 색깔이 이거에 맞나 암논 묻혀 줄려면 또 한 오일백되는 암논 퀄리티는 못하게 붙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그룹이 그러면은 5천6천 그렇네 코인 가격이죠 지금 1비트 가격인데 얘는 하락되지가 않아요 떡상만 남아있는 이제 가구일도 하시죠? 아니 가구일은 모르겠어요 이런거 있으면 한 그룹 정도는 키우고 싶은데 한 그룹 정도? 근데 뭐 매물이 있는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일거에요? 뭐 죽인다고? 킬러야? 그럼 킬러야? 아니 한다니까 표정이 굳더라고 갑자기 또 다음 고가생물 하나 더 보이고 뭘까요 이거는? 뭐 크레죠 뭐 요즘 고가에바에다 크레밖에 더 없는데 릴리 아잔틱 얘는 팬텀 릴리 그런 아잔틱 같은데 옆구리 보면 릴리 화이트의 특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네요 거기 이제 아잔틱까지 거기에 순놈 지금 릴리 아잔틱은 한 2-3천 사이일거에요 아마 요즘 아잔틱도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저의 가지고 있는 반핀 있잖아요 하프핀 걔가 저번에 3천만원에 문의 왔어? 네 산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분양을 못해 주지 번식하는 애가 한 마디 또 다른 고가생물 하나 더 그런거 문의하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아니 왜 알려줘 팔자고 할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훔치러 온거야 주인 없이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 밖에 지금 벚꽃 폈는데 진짜 리키의 벚꽃이 펴버렸어 완전히 색깔 이런건 뭐야? 우리 그때 채집통에 옛날 레코 방문편 보면 있어요 그거 조그만 애가 큰 거야? 오른쪽 위에 막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 영상 보는 거 그거 좀 올려주시고 보면 그때 이런 채집통에 들어가 있던 조그만 애에요 어릴 때 1500만원에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큰 거예요 지금? 아아 개구나 진짜 꽃 그냥 색깔이 잘 나오나? 어 잘 오 보랏빛에 뭐 그냥 분홍빛에 뭐 진짜 꽃혔네 우와 얼굴 좀 봐주세요 얼굴까지 원래 이렇게 다 풀로 다 덮이는 거 힘든데 숯놈인가요? 얘는 숯놈 어 숯놈에 이거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평가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요? 네 이쁘죠 하하하하 부치류의 3대장이네 부치류의 3대장 그러네 여기 가고의 대장 가고의 대장 가고의 대장 크레대장 크레대장 리키 대장 아 좋긴 좋네 이거 보니까 이런 리키는 진짜 키우면 나겠다 어 물려 조심해 어 물려봐요 아니 얘가 얘 물려면 나 이랄게 아 형이 물려보라고 아 내가 물려보라고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예 우와 어떻게 이러자 지렸어 진짜 꽃혔네 얘는 뭐 다른 그룹이지 들어가서 아마 올해 이쁜 베이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무서워 너무 커 라즈베리 같다 라즈베리 라인 너무 많아서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그냥 아일랜드인 것만 알아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왜 이렇게 커 얘네? 아일랜드? 얘는 아일랜드 이게 다 큰거 아니지 이쁘잖아 화이트 스팟이 오 여기 사이즈 되게 좋네 얜 GT 얜 아마 다크마프인가? 응 그 라인 사이즈 봐 사이즈 오 얘 좀 특이하다 와 이거 이쁜데? 스노우 플레이크 그런건가? 그런거 같아 니키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안 볼 땐 달아줘야 돼 물어보고 올게요 여기 여기가 뭔지 형 얘는 뭐예요? 라인? 아일랜드 걔 누아미 그냥 누아미예요? 스노우 플레이크 스노우 플레이크 맞죠 맞네 좀 안에 몇개는 알아 누아미 스노우 플레이크 누아미는 뭐죠? 누아미 누아나 아일랜드 종 중에 하나예요 플레이크 하는 것도 없지 얘는 아직 크고 있는 중이에요 와 다시 열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다 진짜 맞아 아 그러면은 저거 고란빛 개는 그러면 무슨 라인이에요? 개? 믹스라인 믹스지? 아일랜드 믹스 아일랜드 믹스 먹지? 어 저 이거 좋아해요 뭔데 뭔데?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건 뭐야? 아니 펄이 있길래 맛있어 보여서 보라색은 무슨 맛이야? 에이드 아 에이드? 무슨 에이드? 몰라요 굉장히 너 왜 안 찢냐 갑자기 먹을 거 있어서 그러네 에이든 뭐해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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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